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세계 1위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공략을 세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폐암신형 렉라자를 지난해 12월 파트너회사의 미국 얀센이 자사폐암치료제 리브리 반투와 함께 쓰는 병역요법으로 허가 신청한 상황입니다. GC 녹십자는 혈액제재 알리글로가 FDA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습니다. 알리글로는 선천성 면역결핍증을 불리는 1차 면역결핍증에 사용하는 정맥투여용 면역글로블린 10% 제재입니다. 알리글로는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 현지 자회사 GC 바이오파마 USA를 통해 미국 내 판매에 나설 예정입니다. 셀트리온은 염증성 장질환치료제 진펜트라 미국 시장 성공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측은 2030년 12조원 매출 달성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블록버스터 제품인 만큼 미국에서 성공적인 처방 확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1차적으로 제품력이 보장되고 가격 경쟁력과 협업 파트너사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뉴우스토마토 고은아입니다.